게임업계에서 시작된 이 패미 집게손가락 논란이 대기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산업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집게손 모양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어서요. 남성 혐오 이미지의 대명사격으로 자리잡아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업에서 활용한 홍보 매체에서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가락의 이미지의 영상을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게임업계에서는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만든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에 집게손 모양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집게손 모양은 한 여성 우월주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이던 특정 손 모양인데요.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집어드는 형태로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손가락 모양에 대해서 남성 혐오가 담겼다.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요. 최근 포스코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신입사원 채용 홍보 영상도 올렸고 또 삼성전자의 사내 게시판에서 발견된 이미지 등에서 해당 손 모양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입사이자 대기업에서도 해당 영상과 이미지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한 채용 실무자의 성차별 논란에 정부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게손 모양 사태로 혐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금융그룹의 채용 담당자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직장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를 평가하는데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도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이 글은 삭제가 된 상태인데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이 되면서 여성 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면서 이 고용노동부에 이 고용상 성차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언제부턴가 젠더 갈증이 정말 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요. 왜 자꾸 이러는지 참.